웃고 떠들고 맛있는 건강한 하우스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이게 요즘 최강 매운맛. 마라를 못 먹어본 사람은 매운맛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. 요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취업 컨설팅입니다. 아, 취업 컨설팅. 경단력 들어보셨어요? 그렇죠. 경력 단절력. 경단력 분들. 전화해. 아, 참. 홍여진 씨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제가 바로 암에 걸렸었어요. 감사합니다.